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길 원해요 이 시간은 우리 유년부 오미라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해에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사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년이 되어 우리 친구들 한 학년씩 더 나아갑니다 키가 크고 자라는 만큼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지혜도 자라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직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의 세일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의 강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참석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봉독입니다 우리 초등부 임다윗 친구가 잠원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부약성경 9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미니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즘에 하고 있는 거 있죠 네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든 어른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참하는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요즘에 한창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21차 벌써 21번째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2주가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새벽을 깨우지 못한 우리 친구들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21번째 제 21차 세일회를 하고 있는데 20차까지는 교회에서 진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아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혼자 혹은 동생이랑 누나랑 형아랑 혹은 엄마 아빠랑 다 같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좋겠지만 가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새벽마다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일에 인데요 세일에 일회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일회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일회날 일회날 이라는 단어의 준말이에요 이 일회날이 뭐냐면 일주일이라는 건데 일주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일에 하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7 하면 21일인데 지금 두 일회가 지났어요 오늘까지 해서 두 일회가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한 일회만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 이 일주일 남은 일주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일의 기도의 주제가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이 오직 기도에 이 only pray 라고 하는 건데 이 only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어 해답이 뭐예요 오직 기도 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기도 밖에 없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기도 밖에 없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 오직 기도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오직 기도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 기도 그거 어 기도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일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기도에 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네 저런 모습으로 오 네 아 우리 친구들끼리 어 뭐 동생들 데리고 또 같이 화면 보면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잠 비벼 가면서 눈 비벼 가면서 어 그렇게 드리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동생하고 작은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 얼굴에 나온 친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 어 아 목사님 저는 사진 보냈는데 왜 내 얼굴은 없어요 어 어 그런 친구들은 아마도 어 어 이 얼굴 위주로 나와야 되는데 뒤통수만 나온 친구들은 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어 어 찍은 사진을 보냈더라도 어 목사님이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어 어 어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좀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정에서 어 이런 모습으로 어 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새벽마다 어 엄마 아빠에게 부탁을 해서 엄마 내일 4시 40분에 깨워주세요 4시 반에 깨워주세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친구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내가 행하여 주겠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한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서 이 너희는요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지만 오늘날로 보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이라도 구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아무거나 구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숙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보면요 부모님과 자녀와 대화가 전혀 없어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으면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절망적이죠 정말 힘들죠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대화를 하고 편하게 인사하고 그런 관계가 가족인데 가족 간에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쳐다봐도 본체 만체 하고 이러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족이지만 가족이지 않은 가족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더 친밀하게 친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기도할 때 제대로 된 기도로 올바른 기도로 시간을 쓰고 또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아굴은요 하나님 내 평생에 어떤 것을 구할 것인데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일이요? 두 가지 일 두 가지 기도 제목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평생토록 내가 사는 동안 내내 이 기도의 제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비록 나이가 어릴 수 있어도 그래도 이 아굴이 구했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 열 가지를 쓰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카드에 열 가지를 쓰는데 그 열 가지 안에 두 가지는 꼭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2차, 23차, 24차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도 이 두 가지 일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두 가지는 꼭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 나의 평생에 이루어주어 없어서 몇 가지 일이요? 두 가지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이 헛된 것, 거짓말 어떤 것이 헛된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된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어떤 것이 참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기도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사이비인지 어떤 것이 알맹이가 꽉 찬 것인지 어떤 것이 헛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엄청난 세상에 헛된 것들 그리고 거짓말, 사기, 사이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이비인지 진리인지를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 것 같네? 정말 그럴듯하게 속이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신뢰가 가는 거예요 어? 그런 것 같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혹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사춘기도 찾아올 텐데 사춘기가 되어지면요 왠지 모르게 이상한 어떤 그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 사춘기 친구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죠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막 화가 나고요 질풍노도의 시기 우리 어린 유년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5학년, 6학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딱 그런 시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그 시기가 최절정의 시기예요 중학교 2학년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악한 것들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못된 짓도 정말 멋있어 보여가지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려서부터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 죄악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릴 때부터 한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사춘기를 겪게 되더라도 무난하게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이 두 번째를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는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하나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먼저 부자가 돼서 부자가 돼서 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할까봐 이 아굴은요 하나님 제가 너무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갑자기 큰 부자가 돼서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아빠가 서울에 높은 빌딩을 한 100채 정도 가지고 있다 한 10채 좀 줄여볼까요? 10채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갑자기 어깨가 쑥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따로 스케줄 관리해주는 선생님도 있을 테고 또 운전해주는 기사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잘 사니까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요즘에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굳이 새벽 그 힘든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아굴은요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갑자기 너무 잘 살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봐 그러니까요 필요한 양식으로만 필요한 것들만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가난해서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먹칠을 할까 봐 욕되게 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무 부자가 돼도 갑자기 부자가 되어져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릇에 합당한 대로 부어주세요 나의 그릇이 깨끗하고 크면 그 그릇에 맞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요 이 아울의 기도가 맞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그릇이 크게 해주시고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이왕에 기도할 것 올바르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허황된 것 너무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악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일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무거나 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구하는 것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받으셔야죠 그렇죠? 오늘 이 아울은요 오늘 필요한 양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너무 헛된 것 너무 막 내가 쓸 수 없는 것 그렇죠? 너무 분해진하게 지나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되면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병이 낫는 거죠 그 병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하나님 저는요 5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저는요 10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렇죠? 우리 아빠가 사업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아빠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정에 돌아와서도 한숨을 많이 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갑자기 하나님 우리 아빠가 삼성의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빠가 장사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어떤 계기를 주셔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사업하시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요 사업하다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돼요 사업하다가 갑자기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줘요 그런 기도는 허황된 기도는 하지 말자는 거 그렇죠? 올바른 기도를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순서 우리 친구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함께 볼 텐데 지금부터 뭐 녹화를 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제 다 나왔을 때 화면에 다 띄워졌을 때 사진을 캡처해도 됩니다 자 먼저 기도의 순서를 보면 1번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2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내가 늦게까지 잘 수 있었는데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와 내 동생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번과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저께 있었던 일들 내가 잘못했던 일들 엄마에게 대들었던 일들 말대꾸 했던 일들 짜증났던 일들 동생 괴롭혔던 일들 그런 수많은 어떤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동쪽이 서쪽에서 먼 곳과 같이 하나님이 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래 묵혔던 그런 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우리 친구들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요 학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드럼 학원에 갔는데요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하나님 제가 드럼이요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목이 조금 아프려고 그러는데요 손목이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생이 요즘에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동생 좀 혼내주세요 라기보다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동생 말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요즘에 짜증이 좀 많이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엄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월급 많이 받게 월급 많이 오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볼까요? 기도의 올바른 자세 첫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늘 친구들이 괴롭혔어요 무시했어요 그 어떤 친구들인지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어떻게 할까? 누가 잘되야 돼? 누가 좋아져야 돼? 오히려 되물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왕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요 지금 어느 어느 단결을 하고 있는데 뭐 며칠 안에 아니 한 달 안에 뭐 어디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의 세례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기도 제목이 일주일 안에 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헛된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요 최신폰으로 한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요 두 개 뭐하게? 하나는요 제가 가지고 쓰고요 하나는요 집에서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게요 그렇죠? 그런 욕심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5시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또 뭐냐면 내가 오늘 해야 될 많은 일들 많은 일들 다 제쳐두고 우선순위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뭐 학교도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고요 학교 가서 뭐도 받아와야 되고요 또 학원도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여러 많은 학원을 가야 되고요 또 오늘 엄마랑 어디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도를 포함해서 껴넣으면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저녁 3시, 5시에 기도한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올바른 자세 기도하기 전에 바른 자세로 안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부수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기도의 순서와 올바른 자세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왕에 기도하는 거 제대로 잘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자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헛된 것을 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필요한 것만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이제 준비하신 예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 드리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예물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도 다 들어주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삶에 좋은 열매들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요즘에 또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많은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혹시 아픈 친구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 교통하시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삶의 만족과 기쁨을 받아 누르기를 원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성교하시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